아 이런거 구라 이러면서 게임 해갖고 엎어지면은 예 개가 당하는 거구나 이게 아 이렇게 예 저는 여기서 예 예 예 애들이 어디 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다 빼요 예 때면은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예 뭐 이렇게 걸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놓고 예 미리 다 얹어 놓은 거예요 아니 아니 애들끼리 하나씩 얻는데 예 애들끼리 한다면 뭐 장난한답시고 뭐 이렇게 걸어 가지고 어 그것도 되네 예를 들면 이런거 같은 거 끼워서요 이렇게 이렇게 장난치면 아 예 예 저는 이렇게 거는게 잘 됐었는데 지금 잘 안되네요 아 음 저는 이게 거는게 쉬웠거든요 이런거에 끄트머리가 되었고 이렇게 걸고 이랬었어요 예 아니 내가 챙기면 이런 것도 있죠 어 그렇죠 예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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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다 얹어 볼게요 예 이런거 없었는데 이런거 그럼 이거 다 얹어 놓고 나서 다시 내리는거에요 일단 다 얹어보게 일단 애들끼리 해서 다 해서 일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애들끼리 처음 소심하니까 주변으로 넣어놓는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다 얹었을때 되게 좋아해요 예 얘들아 잘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들아 잘했어 지금부터 하나씩 뺀다 이제 빼면서 엎어지면 이제 빼면서 엎어지면은 선생님 아 이런거에요 이 정도는 괜찮은거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바닥에 안빠지면 돼요 쏟아져 내리지 않는 한 예 하나 더 볼까요 이런거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러면은 이제 얘를 청소당번 할때 많이 쏟는데 청소당번 짓을때 4명이서 이제 정해야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1등한 애는 너 두고 골라 막 이런거 어 진짜 이게 구형은 전부 똑같았어요 펭귄이 근데 펭귄이 다 틀려져가지고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린다고 야 이거 펭귄 이제